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제가 소속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입니다만 정무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정무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여러저런 관심이 많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상임위 바깥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5일 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소관의 법안인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고 대한민국 국회의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장이 섰습니다. 제가 소통과는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정무위원회에서 그 안이 부결되길 바라면서요.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가리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입니다. 불과 55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도인 것은 물론이고 20대 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한 달 만에 함부로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상공고 문제와 부적격자의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존 은행법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아서 탄생했습니다. 법의 기본 목적이고 취지가 바로 이 엄격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내용을 불과 1년 만에 뒤집어서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 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부결을 호소할 방침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 관료들은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사실상 기업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관료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하나씩 돌이켜보겠습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하면서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금융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기면서 가정법을 통해서 예비인가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재벌의 사학응고와 문제, 은산분리 취지훼손 우려 등 국회와 여론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법통과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16년 본인과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 비율 자격 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확대해석해서 인가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심지어는 시행령 관련 조문도 삭제했습니다. 금융관료의 전행이 국회 무시와 국민 우롱의 지경에 이른 겁니다. 당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K-뱅크 출범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약 80억 원을 투자하는 특혜가 또 있었습니다. K-뱅크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2018년 국회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습니다. 특례법을 통해 꼼수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를 불시시키기 위해서 기존 은행법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았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KT 대주주 적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주주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KT 특혜 법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겁니다. 다행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례법 수정안은 이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저는 법안을 다시 한번 부교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스스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 검증한 후에 결정해도 될 일 아닙니까? 왜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허겁지겁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편법과 국회의 무시를 통해 억지로 도입했던 인터넷 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 금융혁신, 신성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3대 효과 중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원플러스 원 행사하듯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